생쾌한 일이다 이거, 아이 게스트한테 우리 멤버들이 치고 있더니 내 거였어만 해야 했는데 내 거였어야 했는데 그럼 옆자리야 왜 하필 간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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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유 이 자식이 젊다는 이유를 먼저 집어넣었단 말이야 으흐흐 뱀뱀이 땜에 망했어 오, 또 잡았어 오, 또 잡았어 또 잡았대, 뱀뱀 뭐야, 뱀뱀 또 왔어? 또 잡아, 또 잡아 아, 이거 불안해서 낚시 못하겠구만 나 서브베로 갈래 야, 저 자리가 명당이야 저기만 입질이 와 나 서브베로 가고 싶다 바닥 바닥 아닌 거 같아 바닥이야 오, 또 잡혔어요 아, 나 얘 때면 놀라서 이 경기가 온다 와 얘 움직일 때마다 가슴이 쿵탕거려 뱀뱀이 한 마리 더 올리면 완전히 막 간다 이제 와 저러면 또 더 과연 약 오르지 얘 또 왜 이래, 아이씨 얘 또 왜 이래, 아이씨 뭐야 또? 또? 봐봐, 봐봐 뭐야 쟤가 또? 피트넷 뭐야 맞지 않아 밑걸림 아니고? 낚싯대가 안 움직이는데 바닥인지 아닌지는 가릴 줄 알아라 이제 밑걸림, 밑걸림 경기 이렇게 경기 저 선생님 오전에는 되게 인자한 분이었잖아요 원래 이제 지금도 인자해 가만히만 있으면 뭐 벌떡벌떡 일어나면 심장이 벌렁거려 어? 같이 살아있냐? 내가 뭐 없는 얘기하냐고 이 사람아 이거 보세요, 염세요 разр ethic 왜 이러세요 드디어 폭발 터archy 지금 짜증났어 그렇긴 그 봤지? 낚시 얼만 나겟니 정기팀 мат을 짝 deal 어? 있다 있다 뭐 있다 아 남의 자리 서가지고 진짜로 낚싯대에 부러질 것 같아 태큰이그로 잡아서 태큰이그로 누구랑 걸리? 이게 또 줄 긁는 거 아니야? 누구야? 뭐야? 바닥은 아닌데 이거는 조금만 더 주세요 긴장 바닥인데? 바닥이야! 바닥이야! 실망스러워 그래서 말 안 했구나 또 우리가 놀릴까 봐 수건 깜짝 놀랐지? 아 선배님 바닥은 궁금해 저 선배님 통으로 또 달려주세요 없는 걸로 해주세요 뱀뱀 뒤에 붙이게 너무 초라해 티저 멘트 하나씩만 따겠습니다 이놈아야 이게 뭔 줄 아나? 어? 이게 바로 참돔 구짜랑 초기 200마리 잡을 수 있는 짱서다 짱서 뭐 뭐 내 자 버스 내 배우 아닙니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? 어부 형님 북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? 너 그 뭐 이렇게 해야 돼? 뭘로 해? 버스 저 배우 아닙니다 아 다 참돌로 보다는 가요 버스 저 배우 아닙니다 사극 톤이야 하하하하하